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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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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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마크 아... 세븐이 나갔다 아... 자리 변경 아... 아... 안정전 끝났고 이기겠네 제플린하고 미미 둘러났네 자기가 계속 때리고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고도 아웃시키니까 통쾌한데 나이스 나이스 오스 왔다 여기 덴마크요 오스 남아왔는데 덴마크 왔습니다 오스 들어갑니다 안정전 세븐타켓 여기왔네요 오스 낭자 고도 지금 나갈까? 나와보세요 왜요 저 저는 쪽팔려서 나가는건 안할랍니다 죽더라도 싸울랍니다 아 누가 옆에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는거야 누가 옆에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는거야 맞아줄거 없잖아 내 말은 맞아줄거 없잖아 맞아줄거 없잖아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거죠 뭐 세븐이는 무조건 잡아야대 안냉정전 한방 큰일났다 안냉정전 또 한방 안냉정전 쫓아갈게 세븐이 쫓아가잉 모두 아까 나 풍풍풀이 하네 아니아니 세븐이 판 줄을 없애야 되는데 저는 지금 세븐이 끝에 가고 뭐 할 편이 못됩니다 3회에 이.. 으음 대박 보도 아저씨 ㅎㅎㅎ 보도 아저씨 어.. 수박도 이거 보고 왔어 안 되게 아.. 파겟 또 거 잡아 양자 타입해요 아니 아니 그걸 짜고 세븐위를 세븐위를 짜고서 뭐하지? 안 죽을라구.. 강사 안 당할라구 란다니까 한 봉지 준다고 이 새끼는 뭐.. 폭이 이래 진짜 해기가 이거 씹어 이 티 쎄나 봤거든요? 아.. 여기 진정식 벗겼네 음.. 강사는 쎄지 좋아 보도 이거 완전히 그 뭐야 그.. 게이걸리니까 지금 그 마음대로 돌아다니 아.. 낭자가 못 잡았어요? 보도 쫓고 있잖아 낭자가 딸 필요하겠어 낭자가 스킬 많이 쓰고 니가 잡아 아.. 낭자가.. 낭자가.. 아 상이 줬어.. 아.. 와.. 한 명한테 줬단 말이야 아.. 아.. 이 에이스 버리라 아.. 오도.. 그가..? 일려끝에.. 어어.. 헬로맨.. 이쁘다.. Trans- 퇴근 속변 속도가 안중 Bull.. 아들.. 건물 속도가 안중.. 한 명에 있는 Sec.. 한배우선... 아.. 트네.. 타자가 안중.. 정말 떡장 차고 있었구나.. 그.. 오도.. 소련섭 요격하러 오세요 자칼 레드제풀립 아 흑장을 차고 있었구나 지지기 담당 좀 모아주세요 상공직업들에 잡지 모아야겠네 상공직업들에 잡지 모아야겠네 3대